두 번째 주제로는 최근에 가장 많이들 언급되고 있는 거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어제 3프로 TV 출연할 때 작가님한테서 어떤 어떤 내용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꼭지를 이제 전해 듣고서 전달 받고서 이제 ppt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 그거를 좀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그것들을 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까 합니다. 일단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 가지고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의 룰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거리두기 하면 된다. 마스크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백신하고 치료제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잘 맞추면 된다. 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책이고 이번에 오미크론도 사실 그 코로나의 여러 변 그 큰 이런 특성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책의 범주 안에 일단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인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도 볼 필요도 없고 비관적으로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이제 그 작년이나 그 다음에 델타가 이제 딱 발효될 때 그때하고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는 거의 이제는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의 정책 경로는 이렇게 왔죠. 코로나가 터진다. 그러면 일단 거리두기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망 교란을 이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돈을 풀자. 거리두기 했으니까는 그 사이에 보조금을 팍팍 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라는 거고 이게 이제 연준이 통화로 풀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재정으로 푸는 거죠. 그럼 풀려나간 돈들이 소비를 자극하게 될 거고 이게 호경기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 경우에는 재료금리, 그 다음에 자산매입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은 미국의 케어스 액트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응 경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번에의 경우에는 요게 조금은 그 이제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세요.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있는데 뭐냐 하면은 연준의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오미크론 때문에 연기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1도 없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금요일날 보시면 제가 라파이 보스틱 얘기 드렸죠. 라파이 보스틱 보면은 오미크론 그보다는 지금 이제 테이퍼링에 속도를 낼 때 라고 얘기를 이미 오미크론 나온 날에 미국 증시에 반영되는 날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좀 코멘트를 하고 싶었던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하반기에 연준, FMC 내용을 보면 별로 이제 코로나 변이를 걱정하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7월 달에 보시면은 미국이 보시면은 7월부터 해가지고 변이가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막 급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연내 테이퍼링을 개시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력히 7월 달에 시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성명서의 커밍 미팅스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가지고서 이제 그 두 번째 회의에 아마도 테이퍼링을 결정을 할 것 같다. 2013년도 예를 이제 그 사례를 보면 이라고 했고 정확히 두 번째 회의인 11월 달에 테이퍼링 게시 선언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 공개되니까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델타 걱정 안 하는 게 느껴진 게 대부분의 위원들이 연내 테이퍼링 게시를 지지한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델타를 크게 걱정 안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11월이 되니까는요. 11월에 지금 연준 성명서에서는 한 수위 더 뜹니다. 뭐냐면은 델타 변이가 올라가다가 좀 꺾여 내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는 아예 팬데믹 위에 항상 등장했던 단어가 있어요. 공중보건이기. 퍼블릭 헬스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성명서에 썼거든요. 그 아예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12월 회의가 15일이에요. 코로나가 보시면 잠복기도 있고 확진자가 증가되려면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열흘 정도 남은 시간에 올라가 봤자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가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2월 회의에서 당장에 반영할 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다더라도 반영을 할 수가 없는 현실적 시간 차원에서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제 요거를 제가 차트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 돈풀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코로나가 나와도 연준은 지금 테이퍼링 가속화 낼 테니까 근데 거리 두기는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일정 부분 그래서 공급망교랑 인플레가 나타난다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원에 출석해서 파워리지에 걱정했던 요소입니다. 요 두 개를 조합하면 불경기 더하기, 인플레 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그 확률 계산으로 해보면 완전 외가격에 있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게 변이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조금은 저희가 안전매트를 꽉 붙들어 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나 이런 진행 상황은 열심히 보셔야 된다. 네 일단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과격한 건 배제를 하시라. 그 정도까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재정에 대한 기대도 맞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정부들도 그래요. 지금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걷어들이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보면은 최저세율, 영국 보시면 법인세율 인상, 글로벌로 보면 디지털세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자 증세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미 부채 많이 썼고 이거를 메꿔야 된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돈을 더 쓴다라는 게 나올 때 아마 증세의 안도 추가로 더 나오면서 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네팅을 해보면 2020년도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증세 내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돈 풀었다면 진짜 순수하게 푸는 금액이 다 시장에 흘러나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어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잘못 대응해서 주가 떨어지고 경기 나빠지면 공화당 책임 아니잖아. 민주당, 집권당, 블루웨이브, 대통령,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대응 잘못했네. 그래 너네 봐라. 코로나 대응하기 어렵지. 우리가 코로나 대응 잘못해가지고서 너네한테 정확한 뺏겼잖아. 똑같이 당해봐. 라는 식의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낮춰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변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확진자하고 사망자 추이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남아공을 보시면 확진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고. 근데 사망자 쪽에서는 별일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마일드라는 표현이 맞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쨌든 미국은 중요하게 봐야 되니까. 미국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가팔라요. 근데 사망자에서 막 굉장히 특이점은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한번 봐야 되는 기울기예요. 그렇고 원래부터 문제가 됐었던.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을 과격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한 곳들이 유럽의 국가들이잖아요. 보시면은 뭔가 이제 영국의 요구는 주식 차트로 보면은 급등 직전의 차트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확진자로 봐서는. 근데 사망자는 별 다른 특이성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나 독일도 확진자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은 뭐 사망자 쪽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좀 특이한 국가들이 기존의 방역 우수국이다라고 했던 곳들. 베트남이나 한국이 좀 다른 곳들하고는 특이하게 다르게 최근에 이제 그 레코드 하일이 찍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최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것도 한번 봤어요. 남아공에서 인접한 국가에 그래도 이 변이가 더 빨리 퍼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인접했으니 뭐 왕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이, 그 다음에 모잠비크. 이 네 국가가 지금 남아공하고 인접을 했거든요. 보니까는 이제 이 네 국가에 다 일단 오미크론 변이는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입국 금지를 다른 나라들은 해놓은 상황인데 모잠비크, 그 다음에 나미비아, 그리고 보츠와나 다들 그렇게 숫자가 올라가진 않아요. 최근에 살짝 삐침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짐바브웨이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이게 남아공하고 차트로 봐서는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비슷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도 아직은 사망자 증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이 정도 국가들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들 들어가서 보시면서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특이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변이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보다는 지금 장세가 색깔이 변하는 것 같다. 특히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약세장, 그 첫 번째 단계인 역금융장세에 우리가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더 전달을, 이제 오미크론 변이보다는 이걸 보십시오라는 글을 전달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 다음 꼭지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